전설 하나 깍시다! 나왔네. 나머지는.. 어.. 아니야.. 내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클랜에 카드 요청하지 맙시다. 내가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서 카드 요청은 좀 그렇다. 고블린 갱. 스택으로 구매. 레이싱 카드는 이걸 사야 돼. 400스택. 전설 장자. 전설 장자. 고연. 뭐가 나올 것인가? 제발. 오케이.. 인가? 아 그래도 뭐 딴거보다 나쁘지 않은데 일렉트로가 없으면.. 음.. 나쁘진 않지? 나쁘지 않죠? 일렉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나 빼드. 카드는 다 얻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판 한판 돌려보고 가죠. 고블린 갱이 뭐야? 3에 고블린 3마리. 칼 3, 창 3. 6명. 좋은데? 공격으로 쓰는 건가? 수비로 쓰는 건가? 이것 빼고. 이렇게 써볼까? 한번 써볼까요? 오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쓸만하겠는데? 이거 바로 들어가면 돼. 이거 다음 탐. 로자 밀면서 무덤 들어가고. 반대편으로 고블린 갱. 반대편으로 고블린 갱. 그러면. 이거는 막히니까. 아니다. 이거 쓰자. 얼굴 쓰자. 얼굴 오브로 쓰고. 그리고. 아오. 엘바. 이렇게면 막을걸요? 딜 조금 들어오겠다. 엘바 이제 너프 먹어가지고. 바로 들어가야지. 바로 들어가야지. 수비팀 뽑겠지? 그냥. 얼려놓고 부술걸 그랬나? 아오. 얼리면 확실히 뽑을 수 있었는데. 난 손해다 이거. 손해다 손해. 쯧. 웃을 수 있어. 아오. 공격 들어왔다. 잠깐만. 뽑아질 것 같은데 이거? 오. 뽑아질 뻔. 뽑아질 뻔했네. 아. 20초면. 팝을 하면 또 날아올테니까. 아. 그냥 공격하지 말고. 수비할거 그랬나? 얘. 팝을 날아올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거 하나 날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날리죠? 얼려가지고. 뽑은 다음에. 됐다. 됐다. 코스트. 코스트. 워후. 음. 상자 꺼놓고 나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왔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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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